러의 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제일 기본적인 완료를 나타내는 러를 배우겠습니다. 우리가 주로 뭐뭐 했다라고 하는 그 러인데요. 동작동사에 쓰입니다. 그러니까 동작동사 아닌 동사에는 안 쓰입니다. 그 부분은 특별히 모아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동작이 이미 일어난 것을 나타내는데 미래 완료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오늘 대부분 했다 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미래 완료에도 쓰인다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. 그러니까 100% 과거의 러라고 기억하시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. 러의 위치는 목적어가 간단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단어만 나오고 뒷문장이 없을 경우 맨 뒤에 씁니다. 이렇게 쓰고요. 목적어가 간단하고 뒷문장도 없는데 앞에 쓰면 틀립니다. 그러면 틀린 문장이고 이렇게 말했을 경우 중국 사람은 뒷문장을 기다리면서 읽게 됩니다. 두 개 다 쓰시는 건 상관없습니다. 이렇게 두 개 쓰시는 거는 상관없습니다. 목적어가 간단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목적어에 양사 혹은 다른 수식어가 붙을 때는 뒤에 써도 괜찮고 둘 다 써도 괜찮지만 주로는 앞에 쓰게 됩니다. 부정 형태는 단독으로 노 이렇게 얘기할 때는 매여우 하시면 됩니다. 동사를 달고 얘기해도 되죠. 매여우 마이. 동사가 있을 경우 여우를 생략 가능합니다. 매이 마이. 종종 아직 안 했다라는 의미의 하이와 함께 쓰고 이 경우에는 끝에 너 를 쓰기도 합니다. 제일 간단하게는 아직 안 했다. 하이 메이너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요. 하이 메이오너. 하이 메이츄너.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긍정 부정을 반복해서 만드는 의문문. 정반 의문문의 경우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. 치 러메이오. 치 판 러메이오. 치 메이치 판. 이런 등등의 형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. 러 쥬 용법이 있는데요. 뭐뭐하면 뭐뭐하다. 혹은 뭐뭐하자마자 뭐뭐하다. 이런 용법입니다. 워샤 러크. 지우게이니 다 디엠화. 내가 수업 끝나면 바로 너에게 전화할게. 이렇게 되는데요. 이런 경우에 워샤크 러. 여기에 쓰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. 여기에 쓰게 되면 중국 사람이 문장이 끝난 줄 알아요. 수업 끝났어. 라는 말이 되고요. 뒷말이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. 뒷말이 있는 경우 앞에 쓰게 되겠고요. 워샤 러크. 지우게이니 다 디엠화. 이렇게 해야 러 쥬용법이 돼서 수업 끝나면 전화하다. 수업 끝나자마자 전화하다. 이런 뜻이 되는데요.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혼은 언제 할 건데? 아 남자친구가 아직 학교를 다녀서요. 그가 졸업하면 결혼할 거예요.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러 쥬용법을 쓸 수 있는데요. 타 비 러 예. 워먼지 오지에 훈.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. 동사를 반드시 앞에 써주셔야 한다는 얘기지요.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 문장이 틀린 문장이 아니라면 의미가 위엔 문장과는 뜻이 다릅니다. 타 비 예 러. 여기서 문장이 하나 끊어져요. 그 사람이 졸업을 했어요. 워먼지 오지에 훈. 우리는 결혼할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문맥에 쓸 수 있겠죠.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학교 다닐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졸업을 하면 하려고 했는데 이미 졸업을 했으니까 우리 아들이 졸업을 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거예요. 이런 문맥에 쓸 수 있는 문장이 됩니다. 그가 졸업하면 결혼할 것이다. 이것과는 의미가 다르지요. 앞을 제대로 썼다고 해도 지오를 주어 앞으로 쓰게 되면 틀리게 됩니다. 두 문장의 주어가 틀릴 경우 지오는 반드시 뒤로 가야 합니다. 우리의 주어 нат Journey. 우리의 주어가 지 우리의 주어trek biz rewind 우리의 주어tre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